뭐?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? 응 야, 그럼 난 어떡하라고 걱정하지 마, 나 온 동안 네가 불편하지 않게 다 손 써놨으니까 우선 뭐, 제일 불편한 게 뭐지? 야, 다 불편하지 하다못해 물 마시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! 물! 짠! 여기다 걸어놓을 테니까 마시고 있지 마셔 물! 물! 또! 야, 사람이 어떻게 물만 먹고 사냐? 그래서 나온 게 주스도 있어, 주스! 귤 주스, 귤 주스! 이거는 여기다 걸어놓을 테니까 마시고 또! 그럼 밥은 아침 배고파 죽겠다니까? 그래서 나온 게 죽도 있어요, 죽 죽! 죽은 여기다 걸어놓을 테니까 먹고 싶을 땐 먹고 이렇게 돌리면서 어때? 볼만 없지? 그럼 나 이제 나가본다? 늦었어 갈게 맛있게 먹어 야, 김희철! 신데렐라! 12시 안에 들어와라 말 Xite 않으면 8 — görün